가요? 들어가자 가자 엘리베이터도 있대 와 장난 아니다 쟤 빙기살이었구나 나는 여기가 원옥가 간옥가 엔시 꿀먹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거기가 아니라 입구 들어올 때 왼쪽이 장례식장이라고. 여기가 아니라 장례식장은 마지막에 가야죠. 마지막에 가고 일단 여기부터 가보자. 이즈가 앞으로 가지. 끈냥이랑 같이 움직여. 여기 장례식장인데 갱소같은 거. 여긴 못 가. 방 한번 가보자. 들어가 먼저. 아 냄새 쾌쾌하다. 그치? 응. 벽도 굉장히 좀. 이렇게. 범팡이도 좀 쓸어있고. 근데 생각보다. 어? 뭐가? 뭐라고? 피 아니지. 피? 이게 내 피야? 너 색약 있느냐? 적당한 저기를 하자. 어떤 날이든지 님이 에드벌룸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휴지가 있는데? 어? 휴지. 잠깐만 이더라. 어우 씨. 변기 다 개잡살나 있어. 거울은 되게. 그냥 깨끗한데? 거울보면 안 된다. 내 휴대에서. 진짜? 네. 유지야. 레츠고. 거울 좀 보과. 나 휴대에서 진짜 거울 보면 안 들려왔어. 내가 아까 이빨에 그거 껴었다고 했었거든? 왜 안 가? 유지야. 거울 깨져 있는데요? 어? 거울 깨져? 아니 앞에 거울은 있잖아. 안텔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줄듯 양 어깨 위에 지금 누구 앉아있는데 안 보여? 거울 봐봐. 거울 봐봐. 거울을 봐. 정확하게 쳐다봐. 어때? 어? 진짜 어때? 아니, 자꾸 여기서 뭔 소리가 나? 이게 빛, 빛따라지는 소리인가? 어, 뜬 양이야 그래도. 연기 있네. 아니. 누가 목매다 한 것처럼 저렇게 해놨냐? 봐봐. 왜, 왜, 왜. 잠깐만. 이거 진짜 무서웠네. 야, 저기 의자가 왜 있어? 그러니까. 전등 선이랑. 야, 너희 라이트가 너무 밝다고 하니까 너희는 양쪽만 비춰. 응. 이게 딱 맞는 것 같아. 광량이 지금 여기저기 나오니까. 내 시선만 보고 따라와. 이건 그냥 벽지 뜯어진 거야. 아니요,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 응. 어, 그럼. 공간이 있잖아. 벽지 뜯어진대, 밑에. 옆으로. 에이, 시발. 뭐예요? 뭔데? 나 보고 싶어. 가위바위보 해서 들어가게 하자. 어, 씨. 주먹 모아, 주먹 모아. 어, 씨. 주먹 모아. 한 방, 한 방에 간다. 안 되면 들어가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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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 씨. 봐, 열어줘. 아, 씨. 가위바위보. 야, 씨발 하지마. 진짜 죽여버린다. 원래 이거. 왜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왜. 아, 미쳤다. 야, 씨발. 아, 히스터로 이거. 장난치지마, 진짜. 엄마. 야, 야, 야. 여기 봐. 바닥 위덩아. 위험해. 바닥 위험하다. 바닥 졸라 울렁해. 여기, 여기 물 먹어가지고. 야,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들어갈게, 들어갈게. 바닥에 울렁거린다고? 어, 바닥에 울렁거린다고? 어떻게 그러지? 근데 나 여기 진짜 무섭다. 왜 이렇게 해서 이러냐? 여기 의자가 진짜 이러냐? 일단 들어와 보자, 일단 들어와 보자. 야, 미쳤다, 여기. 나만 그래? 나 되게 막 좀 얼굴에 열 많이 올라오고 그 코 짬등 있잖아. 여기 되게 따갑고 숨쉬기가 좀 답답하네. 어깨랑 머리가 아스팔, 왼쪽 어깨랑 머리. 왼쪽 어깨랑 머리? 네. 어. 여기 진짜 기분 안 좋다. 여기 좀 이상하다. 아, 장난치면 아랫패. 와, 근데 진짜 발자국이 있네. 어디? 이거 여기 발자국이잖아요. 아니, 이거 너무 밝아닌 보인다. 어, 이거 이거 발자국이잖아. 발자국이네. 봐요, 이것도 발자국이잖아. 그니까 의자가 보통 이런데 가 있어야 되는데 가자 일단 다음 스팟으로 여기는 주사실 여기가 주사실이라고요? 자 내가 또 앞장섰게요 여기는 근데 공사 자재가 틀려있어 가지고 들어가기는 좀 근데 자꾸 의자가 저런데 왜 있는거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여기는 뭐죠? 여기 진료실이네 병원에 가면 가장 많이 간다는 진료실 자 들어가 볼게요 아무도 없나요? 날짜는 2007년 2007년 11월 달에서 2007년이 한참 예전이잖아 나도 방송하기도 전인데 여기 한번 기다려주세요 얼굴이 가뭄지 못했어 내 머리 쪽 그 라이트 쪽은 다 비추지마 어 여기 누구 있어? 구베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방 들어갈 때마다 스노우카메라 켜보자 방 들어갈 때 잠깐만 발소리났는데? 그쵸 나만 들었어? 나도 들었어 아까 난 그 비 떨어지는 소리인가 아니 구라가 아니라 나 여기서 났거든? 나도 여기서 났어요 방금 났지? 응 또 났어 내 머리 찾으러 oath 여기 물 떨어지는 소리인가? 뭐야 여기 통제구역이야 들어가볼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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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닿기 싫어서 얘들아 여기도 내려가는 길이야 장례식장 여기 이제 거무줄 어 뭐야 왜 그래? 불이 꺼졌어 봐봐 불 자꾸 꺼져 지하실 장례식장 내려갈 사이드랑 아 너무 무섭다 장례식장은 진짜 못 갈겠다 장례식장 내려갈 가위바위보 한 명씩이요? 한 명씩이 아니라 한 명 내려간 다음에 찍는거지 우린 여기 살짝 보고있고 위층부터 가라고? 위층 보면 이게 꺼진다? 이제 안 꺼지나? 이제 괜찮아 왜 그래 건너편 건물은 뭐야? 저게도 없어 보이는데 아파트인거야? 근데 왜 불이 이렇게 한 명 감겨져있어? 시간이 당연히 다 잘지 않겠는가 아 그렇구나 레벨이 안되는데 와 신발 와 신발 와 신발 와 아니 근데 왜 여기가 물이 떨어지는 느낌이지? 쳐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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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거 먹져도 있네 미린실인가? 병실이요 병실 병실이요 병실 네 다 병실 네 깨요 가보자 아 근데 이건 목도가 제일 무서워 자물쇠 여기 정신병원이었어요? 그러네 자물쇠 밖에 왜 자물쇠 밖에 달려있어? 자물쇠? 어 잠깐만 어머, 저 표시는... 아, 의료 찍어서 표시구나. 의료 폐기물 보관하던 곳이네. 아... 그래서 이렇게... 아, 그래서 잘못스러웠구나. 응. 야. 네? 왜왜왜왜? 이거 발자국이 아니라 강아지 발자국인데, 고양이는? 야옹 발자국. 강아지인가구요. 고양이들이 이렇게 발자국들을 내놨네? 사람 발자국은 일도 없어요. 고양이 발자국 왜 있는거야? 하지마, 시발 새끼야. 하지마. 진짜 하지마. 왜 하지? 여기도 고양이들이 발자국. 시발 하지마. 미친 시발 남아. 하지마 개새끼야. 왜그래? 야, 어디갔어? 이거 어디갔어? 야, 뜯냐? 오빠, 오빠. 야, 너 왜 그렇게 혼자 다녀? 혼자 다녀. 여긴 왜 이렇게 구원을 드려요? 여긴 혼자 다녀. 그게 전기나 그런 것들 있잖아. 응. 배선 작업할 수 있는. 아, 그런 것이다. 그런 곳이지 뭐. 배선 작업하는 그런 곳. 응. 응. 이 노을 생활 먹었네. 이 노을 생활 먹었네. 이 노을 생활 먹었네. 이 노을 생활 먹었네. 벌레. 벌레. 야, 이거 벌레. 이거 전부 다 벌레다? 벌레 그, 저 뭐냐? 아니, 그 껍질. 껍질, 껍질. 야, 무슨 마늘 그것도 아니고 벌레가. 풍뱅이가 된 거네요? 어. 왜 이렇게 벌레들이 많이 죽어 있어? 여기 햇삼도 많아. 말도 안 돼. 벌레. 여기 벌레가 뒤집어 놔서 깨져버렸거든요. 여기 6층까지. 아니, 그 벌레 같은 것들이 많이 죽어 있구나 그러면 그게 약간. 어? 뭐야? 왜왜왜왜왜. 깜짝 놀랐어. 왜왜왜왜. 지금 사람 사는 것 같은데. 여기 사람 사는 것 아니야? 슬리퍼도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 계세요? 박삼순 님이래요. 어? 박삼순 님. 누가? 여기 이름. 박삼순 씨? 삼순 씨? 어? 잠깐만. 삼순 씨라. 나 안에서 핸드폰 진룩 소리 떨렸어. 야이 설마? 진짜로 거짓말하냐? 봐봐. 아우. 아우. 여기서 놨다니까. 신발이 있어. 박삼순 씨 계세요? 여기 사람. 저기요. 계신가요? 나 근데 진짜 엄청 무섭다. 근데 여긴 진짜 사람 사는 것 같다. 물통도 있어. 공장도 있고. 박삼순 씨? 들어가 보자. 어머. 네. 어머. 어머. 야. 거기에 밧데리가 나갈 리가 없는데? 내게 자꾸 나가. 아니.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을게. 이대로 있습니다. 계속 누렸다 껐다 하지 말고. 박삼순 씨 계신가요? 박삼순 씨? 도청 안에 뭐 없어요? 여기 진짜 끈찍하다. 저 커튼 뒤에 한번 봐 보고 싶다. 이주야. 커튼 한번 치고 와. 아이 진짜. 거울은. 거울은 누가 망하놨어. 이주야. 고고고. 거기 거울이니까. 아. 빨리 와. 이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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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찍해. 뭐야. 어디. 이주야. 아. 잠깐만. 나 진짜 왜 거울이 있어 개쩌중 강아진 잡았어 차례범바 귀신인가요? 차례범바 귀신 아닌가요? 강아진 잡았어 방구 귀신이 순간 있었어 고스트 스판 저희는 지금 폐건물 2층에 왔습니다 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열매가 열려있어 개쩌 발자국 있네 어디 어디 잠깐만 잠깐만 열매가 열려있어요 발자국 보세요 왜 그러네 누가 발로 쾅 쳤던 흔적이 있네 아니 자세히 보면 안 열매가 있어요 그러네 이거 물풀은 만지기지 말자 나 솔직히 좋네 알고 싶거든 깜빡이가 날래 응 올라가요? 정말 무섭다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다들 이동할게 네 연진 어디있어요? 아뇨 아니 이건 1인칭 시점이 좋아 게임하듯이 게임하듯이 올라가 볼게요 어 3층 까지야 4층은 없어 엘리베이터 하 선생님 원래 문이 정해졌는데 헉 얘네가 이렇게 정해졌지 나가 엘리베이터 위에 뭐 있는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위에 뭐 달려있는거 아니야? 아니야 하 존나 소름돈다 여기 엘리베이터 안에 한번 살짝 찍어볼게요 응 엘리베이터 내고 특별한 포즈낭 보이네요 자 이주야 문 열어 열어려? 열어 왜그래? 왜그래? 왜? 왜? 아니 아 어? 뭔 소리야? 틀었죠? 어 틀었죠? 뭐야? 야 문 닫아 말편물 좀 닫아줘 아니 자 자 봐봐 병원에 이런 털들이 왜 있어? 여기 새 털이잖아 이것도 침인데? 침 가릴게 응 아까 새통 있다 했잖아 털이랑 뭔가 여기 너네 봤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 열었잖아 그 동물 시체 냄새 나갔었어 내가 그 냄새를 알거든 응 내가 그 냄새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새..새도 널 본다고 그 동물 시체 냄새 있잖아 응 졸라 많이 났는데? 3층에서 3층이나 그래도 가봐야될 것 같은데 여기 장난 아닌데? 고라가 아니라 그치? 이상한 냄새 나긴 했었어 그리고 나 토하자마자 저기 맨 끝에 토하는 소리 내자마자 끝에 소리 났었어 어? 그다닥 들었어요 그다닥 들었어요 근데 무슨 소리였는지 난 정확하게 들었거든 할아버지 기침하는 소리가 있었어 할아버지 기침하는 소리 할아버지 기침하는 소리 진짜 진짜로 눈 잡은 게일 수도 있어 응 어떡하지 이거? 아 미치겠다 그럼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막 우르르 기르는 소리 나긴 했어요 가보자 가라야죠 아 냄새가 너무 난다 이거 딱 써도 돼요? 어 마스크 써도 보자 나도 여긴 냄새가 좀 들어줄래? 열자마자 속하더라 아 마스크 좀 쓸게 가보자 가보자 가자 줄 땐 냄새 아 냄새 너무 심해 근데 여기는 여기는 먼저 못 가겠어요 어? 방지 형님 방지 형님 다 잘하게 해 응 음.. 야.. 잠깐만.. 이거? 그치? 아 나 너무 무섭다 아이씨 가지 말자 나 이거 아는 거 같아 이거 새소리가 왜 들려? 여기 그리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새 깃털이랑 시체가 썩어가지고 아예 통화된 거 있잖아요 어? 들어간다고? 들어가 그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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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어디서 나는거야? 진짜 밭총이야 여기 장난치지마 잠깐만 여기 저기 왜 있어 잠깐만 잠깐만 뜨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거 새 아니야? 어 세상 somebody 안녕 에이프스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알아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그냥 빼고는 것네 손을 물어봐 손을 물어봐 가만 있어봐 빛여볼게 방송으로도 가서 좀 봐봐 믹스 그린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츠노우 얼굴 인식해보자 여기 정말 선물이 아닌가 여기 정말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이게 돌게 아니야? 콜라생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갑자기 동물 농장 뱅로 세미콜론 안텔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황가와서 비둘기나 보고 잘하는 짓이다 왜 그래? 왜 그래? 안 돼 뭐해? 여기 방에 다 이름 적혀있어 서판선 씨 어 잠깐만 누가 나한테 바람 드냐 어 잠깐만 야 너 거기 계속 있었어? 아니 뭐지? 믹스 그린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스노우 얼굴 인식해보자 귀신도 인식했는데 꼬마 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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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병실에는 딱히 뭐 다른 별다른 다진 점점 더 없는 것 같아요 당장 하시죠 당장 가볼게요 나 여기 들어가보고 싶은데 여기 방 이름이 뭐야? 이름 성아 이름이 방금 여기도 쟤 다 새똥이야 그냥 새마풀러 왔다 가는거에요 천천히 끌게요 소리 빨릴게 가자 왔다 갔다 자 가자 가자 지금 무슨 인형처럼 달려있네 어우 냄새 시발놈들 올라가자 자 이중 자 끝나봐 여기가 마지막 4층이지 5층이네? 4층이요 4층은 없어 여기 옥상은 왜? 여기는 뭐야? 여기 6층? 그 위가 옆으로 가는거 같아 뭐라고? 뜬양아 왜? 눈 아파 여기 공기가 안좋아서 그래 여기 방울이 잠겨있냐? 왜? 이기우? 여기가 물이 있어요 여기 방이 끄지니까 자 이거 갔다오자 바퀴벌레 바퀴벌레 자자 카메라 들어가 바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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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한테 불러야 밟아 바퀴벌레 바퀴벌레 아니야 귀뚜라메 이거 귀뚜뇌라메 바퀴벌레 바꿔서 바퀴벌레 그래? 큰다 나 간다. 아니 왜 자꾸 반대편에 소리가 왜 자꾸 나는 거야. 짜증나게 진짜로. 자 문 열고 오세요. 뜬양 씨. 제가요? 네. 고스트헌터. 아이씨. 밖에 별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뜬양 씨 들어가세요. 둘이 들어가. 극기 훈련. 망 단단하게 먹고. 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거 뭐야? 천장에 있어. 잠깐. 자고도 반복되게 됐다. 아니. 이게 밖에 없는데. 으아이씨. 거찌 개새끼 씨. 자 이주야. 들어가. 문 닫지 말아요. 알았어 알았어. 약속. 야 너 이거 빼. 이거 줘 보내. 이거 오콩. 불빛 없이 어떻게 돌아와야. 비춰 줄게. 폰을 줘 그냥. 폰을 밑, 뒷주머니에 넣고. 핸드폰 그만 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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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튼 봐. 암튼. 애기암권. 음. 왜 다 어디 갔냐? 아 진짜 장난치지 말고 아 왜 나 두고 봐 아 쏨댕이 진짜 아 어디 갔어 진짜 없어 아 진짜 아 밑에 발을 물들어 어디 갔어 나 진짜 핸드폰 떨어뜨린다 가자 이름이 다 적어져 있는게 좀 소름돋는다 여기 한번 가보자 들어가봐 원래 흉가가서 진짜 무서웠는데 이상하게 엄청 깨끗한 곳이 있대요 먼지 한마디 여기 멈춰있고 여기가 깨끗하네 그런거 있어 그거 여기 깨끗하네 아 비슷비슷합니다 아 비슷비슷합니다 아 위층도 똑같을거 아니야? 지하를 이제 살짝 가면 좋을거 같아 지하를 가야될거 같아 자 이제 우측 마지막이지 우리 이제 내려갈때 여기로 내려갈거야 여기 이제 옥상이라서 갈 데가 없어요 갈게요 최소한의 루페스도 가서 바꿔 네 최소한의 루페스도 가면 좋을거 같아 야 너 진짜 구라가니라 오늘 옆에 혼자 오라고 오겠냐? 절대 모르겠네 절대 모르겠네 혼자 죽어놓을거 같잖아 진짜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이 건물의 하이라이트 장례식장 장례식장 한번 데려갑니다 제가 장례식장 업무함으로 가면 semua 남자분에 3분이 와서 한명이 실종된 실종된 바 쓰고 계시고요 여기 내려가 제일 좋다 응 내려가 바라고 되게 낙워드리고 정리 같은 Beethoven를 고고 넘어질 수도 있기 하.. 가자 가자 자 먼저 가 자 이주랑 뜬양이랑 내려가자 아니 물이 엄청 느리세요 엄청 시원하다던데 물이 얼마나 있다고 여기 시원한데 발 봐 정서일거 같은데 물이 얼마나 있다고 물이 어떻게 물 아니야 여기 까지만 그래 그래 야 이거 쫄깃해 나 가자 안 돼 야 이쪽 다른? 저기 출구가 있고 그럴까요? 응 자 나 채팅창 잠깐만 올리고 얘기 좀 할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들 터져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 파이팅 떠가지고 다시 올라온 거야 다시 켤게요 가자 조심해 조심해 발 조심해 진짜로 내려가볼게 거기 한번 켜면 깜빡깜빡하고 그런게 있어 제발 터져봐 아 땀이 너무 나 땀이 너무 나 또 터진다 또 터진다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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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터진다니까 괜찮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터져 터져 그냥 들어가고 터지면 나오는데 터진다니까 얘들아 빨간색으로 나왔어 아휴 ㅅㅂ 내가 내려갔다 볼게 아휴 ㅅㅂ 무조건 터진다니까 무조건 터지잖아 그 상황들은 10초 있으면 아휴 ㅅㅂ 안에 빨간색이 떠니까 내가 나갈거지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시 내려가볼게 방금 괜찮아 PEB 봐봐 여기 오면 딱 터진다니까 여기다 screenshot 여기다 어디에 있어? 그러네 돌아온 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그 방향에서 딱 터지는 그 구간이 있더라고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명이 리포터로 가위바위보 해서 한 바퀴 더 걸고 오자 이거 들고야? 아니 아니 사진 찍어서? 아니 자기 핸드폰으로 동영상 눌러서 아이씨 가위바위보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아니 안된다니까 이거 그러면 날표야 저화질로 낮춰가지고 낮추면 아니면 여기다 핫스파 켜놓고 와이파이 잡아서 가는건데 그게 돼? 여기다 핫스파 켜고 내려가서 그 핫스파이 연결한다고 해도 그래도 안 터질 것 같은데요? 안 터져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지하라서 여러분들 안 터져 화질 낮춤만은 될 수도 있긴 한데 너무 빨리 떠버리니까 이 자식들 보고싶어가지고 아 그러면 내려가서 하다가 터지면은 터지면 다시 올라올게 여러분들 낮추면 되죠 낮추고 켜보고 안되면 그냥 올라오죠 오케이 다시 내려가자 네 와 이건 몇번에 왔다갔다 가네 가자 안녕 방송 니네 보다가 더퍼름 심하게 걸리면 얘기해 주세요 자막끼를 만듭니다 자막끼를 만듭니다 자막끼들 자막끼를 만듭니다 하 G4 자막끼를 만듭니다 말해볼면 자막끼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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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뭐.. 어? 창이 있어. 창. 계단빵. 계단빵. 안 터진다. 말했잖아. 여기 들어오면 안 터진다고. 지금 그림이 없었나? 응.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어디 가서 갔다 놨지? 아니야. 가. 나 이제 터진다. 우리가 안에서 찍어왔어. 응. 와.. 여기 장난 아니다. 역대급 아닌? 응. 개무섭 개나다. 여긴 죽어도 혼자 못 올 것 같아. 응. 어.. 안 뿌릴까 봐. 귀신 못 봤기 때문에. 라이프야 잡아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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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놀이다. 이제.. 이제 지어버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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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휴지 없어? 아니.. 휴지 없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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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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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아파. 어.. 아.. 야.. 근데 거기에 죽어라고 써져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죽어. 가. 아.. 된다고 된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밑에서 지하실은 터져 원래 와이프 저기 돼 있지 않은 이상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린 지금 올라온 지 한참 됐는데 여러분들 한 2분 전 화면 보고 있더라고 어 그게 문제였고 안터져 안터져 정리시장 가봤는데 찍은거 보여줄게 줘봐봐 아니 아니 여기 화면으로 보여줘야 돼 어 아 으 입구 안 찍었어 이제 아내가 싹 다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왔어 와 터가 진짜 안 좋네 어 다 봤어 주거랑 다 봤어 으 이렇게 죽어라고 되었었고 누나 오늘 Rose 미안해 누나 뭐 resiliency 흥뵈로 뭐 나왔다는데 아 재단의 가 라고 써져 있더라고 다 봤어 그 정권은 보여주면 안되나요? 네 본인 사진은 보여주면 안되죠 그걸 보고 싶네요 네 아이고 내시네 다음 스팟으로 갈까요? 다음 스팟 가겠습니다 네? 집에 가야죠 네 다음 스팟 청라군요 다음 스팟은 청라 로테캐슬인데요 네 청라군요 와 아이고 아니 숨이 턱턱맞게 공기가 너무 안좋아가지고 나만 눈 따갑냐? 나 눈 존나 따가워 눈 따가워요 하 하 하 하 하 자 여러분들 검은사제들은 딱 이렇게 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서 예 토크 토크 원래 이런거지 뭐 비둘기 한꺼냈어요 비둘기 한꺼냈어 진짜 비둘기도 한꺼냈고 내 방귀귀신 아 사려본거 비둘기 진짜 아니 갑자기 뭐가 아니 난 거짓말이야 배 안에 뭐가 확 들어오더라고 하 하 하 하 나갔어 귀신이 죽을뻔했어 진짜 가자 다들 고생했어 응 고생했습니다 야 재밌지 않았냐 근데? 재밌죠 어 다음 검은사제들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조심해 래퍼 네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잘 보이네요